자 이번엔 앞에 array와는 좀 다르게 레퍼런스 구조로, 인덱스 구조가 아니라 레퍼런스 구조로 우리가 동작을 해서 중간에 있는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링크드 리스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봤던 슬라이드입니다. 파이썬 주차에서 배웠던 것이죠. 이것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바로 레퍼런스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x라고 하는 리스트가 이렇게 정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x라고 하는 리스트가 이렇게 정의가 잘 되어져 있고 근데 이 x라고 하는 리스트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z의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고 y의 두 번째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y의 두 번째에 x라는 것이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가 저장될 수 있는데 리스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즉 x라고 하는 것에 저장된 위치를 가르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레퍼런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z도 첫 번째 위치에 x라고 하는 것을 1, 2, 3 그대로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x라는 곳을 가르쳐라고 1, 2, 3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를 가르치는 레퍼런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것을 프린트했을 때 1, 2, 3이 나오고 y라는 것을 프린트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이 있고 그 다음 x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봐라고 해가지고 1, 2, 3 그 다음에 세 번째 12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프린트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x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x가 좀 다른 값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값으로 바뀔까라고 보면 예를 들면 x1이라고 하는 것이 1, 7, 1, 7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1이라고 하는 것이 x0, 1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이상 2가 아니라 1, 7, 1,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서는 프린트하면 어떤 것이 프린트 되겠습니까? y의 첫 번째는 1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1, 7, 1, 7, 3 그 다음에 1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y에 대해서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y에 대해서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지만 y라고 하는 것은 x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x라고 하는 것이 고쳐졌기 때문에 y를 프린트할 때도 x의 위치에 있는 고쳐진 값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레퍼런스 구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분해야 되는가? 바로 equal과 equivalence와 값의 equivalence와 위치의 equivalence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1, 2, 3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1, 2, 3이 여기 보시면 x2라고 하는 것은 1, 2, 3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x2와 지금 여기는 x라고 하는 것이 동일합니까? 동일합니까? 예, 값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동일합니다. 즉, value는 equivalent하다. 하지만 x와 x2는 동일한 인스턴스입니까? 동일한 메모리 속에 저장된 것입니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같은 곳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죠. 즉, equal과 값이 동일한 것과 같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저장된 곳에 값을 바꾸면은 예, 맞습니다. 저장된 곳에 값을 바꾸면은 그러면은 그 저장된 곳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다른 변수들도 다 변화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 이 레퍼런스 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링크드 리스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노드와 레퍼런스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노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것이 될 것입니다. 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노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베리어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리어블, 베리어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니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멤버 베리어블이 되면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베리어블은 무엇이냐면 넥스트 노드를 가르치고 있다. 노드라는 것이 다음 노드, 이 노드는 이 노드의 다음 노드는 무엇인가를 저장하고 있는 이 레퍼런스 구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베리어블은 뭐냐? 베류 오브젝트, 어떤 값이 저장될 것인지 그 베류를 저장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저장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 노드들이 있는데 스페셜 노드는 뭐냐면 헤드와 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서 반드시 헤드와 테일을 정의할 필요는 없으나 이것이 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헤드라는 것은 어디에 저장되느냐? 리스트의 맨 처음에 있는 노드가 되겠고 이것의 다음은 이 헤드의 다음 노드는 값이 들어있는 노드가 되겠죠. 그 다음, 헤드를 다음 노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맨 첫 번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일이라는 것은 이것의 다음 노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바로 테일 노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드와 테일이라는 것도 스페셜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에 레퍼런스 스트럭처를 가르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 두 개로 만들어진 것을 이것을 하나의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 노드에는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브젝트를 가르치는 베리어블과 넥스트를 가르치는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헤드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헤드를 가르는 것을 누가 가르치는 것은 없고 왜냐하면 누가 가르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넥스트가 될 것이고 그거는 이게 헤드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넥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값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를 가르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헤드라는 스페셜 노드이기 때문에 값이 저장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넥스트가 되면 또 다른 노드가 이렇게 저장, 가르치고 있습니다. 넥스트라는 것이 마치 아까 리스트를 가르치, 리스트를 속에 담고 있는 또 다른 변수인 것처럼 넥스트는 또 다른 노드를, 노드 속에 있는 넥스트는 또 다른 노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와 넥스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현재 A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넥스트는 또 다른 레퍼런스 스트럭처가 레퍼런스인데 바로 다음 노드를 저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노드도 마찬가지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와 넥스트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레퍼런스 베리어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바로 B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넥스트라는 것은 또 무엇을 저장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노드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겠죠. 이 다음 노드는 테일이라고 하는 스페셜 노드가 되겠습니다. 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고 넥스트는 없는 즉 이 리스트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레이, 리스트 기반의 어레이로 파이썬에서 어레이를 만들었을 때는 한 줄이면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되게 복잡하죠. 지금 베리어블도 아주 많아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이 중간에 있는 레퍼런스 스트럭처를 뭔가 우리가 조작을 하여서 공간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이, 사이, 사이에 있고 여기도 여기도 있는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이 넥스트라는 것이 어딘가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럼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넥스트로는 찾아갈 수 없게 될 것이고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뭔가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죠. 레퍼런스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오브젝트 속에다가 A가 저장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는 A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는 위치를 저장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헷갈리게 됩니다. 이 넥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뭔가 또다시 노드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인데 노드가 바뀌면은 이제는 넥스트에 있는 레퍼런스가 바뀌는 것이네요.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노드 클래스 앞에서 말했던 노드라는 것을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넥스트 노드에 대한 레퍼런스 넥스트 노드에 대한 레퍼런스와 그 다음 저장하려고 하는 그것의 오브젝트 밸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드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노드를 어떻게 저장할까 그 다음에 오브젝트 밸류 어떻게 저장할까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헤드인가 테일인가를 알려주는 이런 불림 베리어블을 우리가 일부러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꼭 이렇게 넣어야 될 필요가 없으나 그러나 나중에 구성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컨스트럭터가 있습니다. 이 컨스트럭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이 되겠지요. 이 컨스트럭터에 셀프에다가 오브젝트 밸류와 노드 넥스트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림 헤드, 테일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값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받아들여진 내용을 멤버 베리어블, 이 클래스 인스턴스의 멤버 베리어블을 다 저장하는 것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상당히 간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밸류를 가져와라, getValue 어떤 밸류를 속에 저장해라, setValue 그 다음에 getNext 다음에 있는 노드는 무엇인가요? 물어보는 질문 그 다음에 setNext 다음 레퍼런스는, 다음 노드는 이것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것 이렇게 getSet 메소드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속에 있는 값을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림 헤드, 불림 테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isHead, isTail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있게 노드넥스트와 오브젝트 밸류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UML로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게 될까요? UML은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밌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association relation이 되겠습니다. 이 association relation은 one to one이 되겠습니다. 이 one to one이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노드는 다음 next 노드만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next 노드만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association relation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node next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노드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즉, 클래스 인스턴스라는 것을 활용해서 두 개의 베리어블이 하나의 어떤 인스턴스 속에 있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클래스가 없다고 하면은 이 링크드 리스트 만드는 게 쉽지 않겠다. 그죠? 왜냐하면 두 개의 베리어블을 하나의 어떤 구조인 것처럼 노드, 하나의 노드로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